안녕하세요 3주차 둘째날 아침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늘 드디어 닭가슴살을 한번 삶아서 해체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참치 계란 갓김치 그 다음에 블루베리 따다 그 다음에 위에서 오신 갓콧콜볼님 아우 콧콜볼 졸리 반갑다 간장도 있구요 아 무충제가 또 왔네요 마이프로틴에서 KMA 뭐지 음 그거 뭐지 오메가3 오 오메가 오메가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카페인 프로 음 카페인이구나 맛있겠네 카페인 그 다음에 뭐왔냐 타우린도 왔네요 타우린 500g 또 뭐야 이거는 수퍼포드 XS 뭐야 어 임팩트웨이 아이소라이트 보충제네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앙 마이굽디 하이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은 관계로 바람이 산들산들 거려요 어 이런 날씨에 저희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좋잖아요 그쵸 오늘 하루에 한번 하는 유산소 운동 한 30분 40분 액기스로 다 뽑아보고 콩 저콩 보일거에요 이 콩부터 저콩까지 이제 셔룰런을 할건데 오야드 좀 넘거든요 자 전력질주로 가서 저콩 찍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오면 5초 쉬고 바로 출발할 건데 총 15개 할 거예요 전력질주다 오케이 어 저콩 찍어야 돼 중요한거 오늘 burn out 해야 된다는거 오케이 자 출발 바로 찍어 더 세게 뛰는 거야 영덕이 자 5초 5초 샤워 5초 좀 안하지 자 출발 영덕이 니가 형보다 느리면 안돼 그렇지 출발 그러니까 형이만 축구가 신으라고 그랬지 아 출발 느려 해성이 느려 해성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 빨리 뛰어 자 9번 6번 남았어 자 4번 좋아 뛰어 오케이 자 2분 조식 여기 보시면 패러티박스가 있을거에요 정면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짧은 구간은 조깅이야 알겠지 조깅이야 알겠어 저 가로구간은 전력구간이야 오케이 마음껏 뛰어 다시 저쪽 가로에서는 세로에서는 또 조깅 가로에서는 이제 전력질주야 자 둘이 포인트가 있어 너는 저쪽 모서리 시작하고 넌 이쪽 모서리에서 시작하는데 니가 이 형을 잡아야 돼 총 세바퀴 전에 잡아야 돼 조깅할땐 조깅하고 저력질주할 때 빨리 저력질주 해가지고 회복하고 뛰고 회복하고 뛰고 알겠지 세바퀴 전에 니가 못잡으면 너 따로 지금 컨디셔닝 할거고 만약에 니가 잡히면 니가 따로 컨디셔닝 할거 알겠어 자 준비해 자 출발 느려 너 그렇게 하면 못잡아 자 조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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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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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쫓아가야돼 빨리 쫓아가야돼 너 느려 빨리 쫓아가야돼 형덕이 더 뛰어 자 지금차 한바퀴야 상대 봐봐 봐봐 너 얼만큼 지금 늦고있나 봐봐 형덕이 쫓아가 형 온다 온다 여기서 뛰어야돼 여기서 더 뛰어야돼 자리 잘 벌려야돼 애성이 봐봐 보면서해 보면서해 니가 좀 더 빨라 자 여기서 잡아야돼 뛰어 빨리 가서 잡아 애성아 뛰어라 자 두바퀴째야 집중해 너 그거 조깅이야 절국은 아니야 뛰어라 경덕이 좋아 해성아 잡힌다 빨리 뛰어 빨리 잡아 잡아 빨리 가서 잡아 자 한바퀴 남았어 잡을 수 있어 해성아 한바퀴 남았다 자 한바퀴 남았다 잡힌다 빨리해서 뛰어 너 멈추지마 잡혀 너 잡힌다 뛰어 빨리 뛰어 해성아 뛰어 해성아 빨리 뛰어라 야 거의 다 맞잖아 마지막이야 쟤 지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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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돼 쟤 못도망가게 좋아 경덕이 좋아 잘하네 잘하네 잡을 수 있다 경덕아 해성아 해성아 여기까지 오면 누워서 쉬어 계속 뛰어 너는 조깅해 경덕이 조깅해 두바퀴 조깅해 오케이 일로와 여기까지 찍어 해성아 여기까지 찍어 오케이 넌 조깅해 두바퀴 못잡았어 자 이렇게 해서 경덕이는 두바퀴 조깅으로 동적 휴식하구요 우리 해성이는 페이스메이커를 해줬기 때문에 좀 더 수월했지만서도 체중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콩 두개가 있고 시작점이란 얘기구요 그 다음에 레더 있어요 저쪽 끝에 콩 하나 있고 저쪽에 큰 콩 하나 있고 다시 와요 그러니까 좀 기다랑 직사각형 같은 경우인데 쉽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제 바깥발 줄일을 하고 저쪽에 제가 서 있으면 저를 잡아 들어 올리는데 제가 무게중심을 다 내릴 거니까 좀 무거워요 들자마자 바로 사이드로 돌아서 콘이 오면 다시 돌아서 저역시 쭉 하고 여기 이쪽에 도착하면 다시 사이드로 오는거에요 자 출발 좋아 오케이 사이드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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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저역시 쭉 구간 뛰어 자 앉아서 사이드로 다시 앉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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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이 바깥발 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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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들어라 으으으으으으으으왕 전력 전력 좋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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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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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출발 두바이으으으으으으으아아 좋아 으아악 좋아 사이드 죽어요 죽어요 리접 그렇지 좋아 사이드 오케이 쉬어 자 마지막 할기 전까지 쉬세요 이번에는 이제 셀킷 프로그램을 돌릴건데요 전신운동에다가 유산소 무산소를 배합하는 운동인데 2분부터 10분까지 단 한 번도 쉬는게 아니에요 본질적인건 이거야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어 간거 높으면 그 높은 상태에서 더이상의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쉬는게 아니에요 부산소로 돌리면서 운동을 해가면서 휴식을 할거에요 자 달리자 좋아 해성이 좋아 어차피 니들 요령 부려봤자 힘든건 똑같애 이거 빨리하고 쉰다 생각하면 돼 경등이 더 빠르게 해야돼 해성이보다 느리잖아 좋아 그렇지 좋아 경등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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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속도가 느려지면 제가 말할거에요 자 경등아 뒤로 다리 다 뽑아야돼 더 뽑아야돼 다리 더 뻗어 해성아 뒤 뒤집어 해성이 뒤집어 경등이 좀더 더하자 빨리 해 굴려 너 뒤집어 굴려 빨리 굴려 빨리 굴려 해볼게 해 해볼게 빨리 야 빨리 굴려 야 빨리 굴려 야 빨리 굴려 야 빨리 굴려 야 빨리 굴려라 빨리 괜찮아 호흡해 호흡해 빨리 호흡해 호흡해 해성아 빨리 혜성아 좀더 하자 좀더 열 번만 더하고 뒤로 돕자 경등이 더 다리 뒤로 더 다리 뒤로 다리 더 뒤로 오케이 혜성이 좋아 자 혜성이 빨리 뒤로 뒤집어 다리만 들어올려 다리만 들어올려 다리 들어올려 천천히 천천히 해 느리게 해 됐어 뒤집어 빨리 뒤집어 빨리 뒤집어 아까워 죽겠어 빨리 숨 쉬어 빨리 숨 쉬면서 숨 쉬면서 다리 굴려 빨리 혜성이 굴려 빨리 힘든거 나와라 경등이 좋아 혜성아 다리 천천히 움직이기만 해 움직이기만 해 좀만 더하자 경등이 원 좀 크게 그려 원 좀 크게 그려봐 그렇지 회복됐다 너 빨리 올려 원 좀 작게 그려 작게 그려 작게 그려 좋아 그렇게 잘하고 있어 천천히 됐어 이제 경등이 더 출발 혜성아 더 빨리 해야 돼 그건 아니야 운동 아니야 혜성아 멈추면 안 돼 괜찮아 느리면 빨리 뒤집어서 그러면 돌리든지 경덕이 다리 더 뒤로 경덕이 다리 더 뒤로 경덕이 다리 더 뒤로 경덕이 다리 더 뒤로 발을 올려 빨리 혜성이 다리 올려 올리고만 있어도 괜찮아 저.. 전 genre inaugural 얘기하는 시청자 머리 아파 ほ음 빨리 누워 앞으로 끝났으면 빨리 누워서 해 야 성이 그럼 바로 뒤집어져 힘들면 빨리 다리 올려 3분 남았어 호흡 좋아 빨리 굴려 빨리 굴려 호흡 좋잖아 빨리 야 너 다리 안굴려 다리 안굴려 빨리 돌려 빨리 무릎 위아래로 빨리 해 야 성이 좋아 엉덩이 빨리 앞으로 누워 빨리 2분 남았다 좀만 더 하자 오케이 더 빠르게 20개 시작 빨리 하나 발 올려라 3 4 5 6 3 4 5 6 7 8 자 20개 더 20개 더 빨리 해 빨리 해 돌려 빨리 돌려 빨리 돌려 20개 빨리 해 힘들어 빨리 해 하나 둘 셋 넷 빨리 돌려 10개 그냥 돌려자 빨리 굴려 빨리 굴려 빨리 굴려 하나 내가 악이 없다 그렇지 해봐 그렇지 해봐 빨리 후회 지르면서 해보라고 빨리 해 빨리 굴려 셋 넷 다섯 셋 뒤집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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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하고 있어 빨리 빨리 여덟 아홉 빨리 뒤집어 뒤집어 다리 굴려 빨리 와 빨리 와 3초 스포트 골반 상의 다리 뻗으라고 뒷다리 뻗어 뒷다리를 뻗어 뒷다리를 뻗어 형도와 뒷다리 뻗어 빨리 15초 너 혜성아 네가 멈추니까 동생 멈추잖아 빨리 뛰어 빨리 뛰어 혜성아 돌려 빨리 10초 자 타협 10초 9 8 멈추지마 7 6 5 4 3 2 1 이 새끼야 됐어 5 5 마랑 형님이 덕덕이 한번 삭 제꺼 보겠습니다 지금 마랑 형님은 목이 약간 15도를 기울였고 축구화도 없고 경덕이는 풀셋입니다 우리 마랑 형님 얼마나 잘하시나 야 긴장되는군요 자 갑니다 갑니다 아주 좋아하는 마랑띠 자 저희 저녁 내기 볼링 한판 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오늘 볼링치면서 내기를 할건데 일단 기다리는 라인이 한 30분 된대요 그래서 고르곤졸라 내기 걸고 한판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어떻게 피자는 꿀이에요 꿀 꿀인가요? 설탕이랑 물 묻힌건가요? 꿀 너무 조금 줬다 아 이건 좀 아니 이게 무슨 재선은 뭐 뭐지? 꿀 아닌거 같은데 꿀이야 저는 점사 없이 하고 경덕이 50점 배성이 100점 줘서 꿀지는 급하고 2등은 볼링기 가기로 저는 일단은 2등 혹은 1등을 노리겠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매우 없어요 지금 질거 같아요 아 36점 남았죠? 네 근데 100점이면 136점 평균 훨씬 다치는거에요 저는 자신있어요 50점? 자신있습니까? 자신있습니다 똑바로 정신속인거 아니에요? 정신속인거 아니에요? 정신속인거 아니에요? 대상이폭소기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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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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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속도 보여주시죠 정석구 보여주시죠 아 좋았어요 좋았어 경점위는 점수가 79점인데 스테이크를 친 상황이구요 50점 플러스니까 지금 거의 양 넘은 새끼 150점 넘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저렇게 해주셔야죠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스퀘어 처리가 안되서 93점 와 나이스 93점에 플러스 50이니까 143점 우리 혜성이는 42점에 플러스 100점이니까 142점 누군가가 자 이거 무조건 똥이다 간다 아 이 새끼가 계시네 나이스 진짜 잘 살이 뿐 아니라? 형 잘 먹겠습니다 여기 유명한 선 맛집에 하가리 짬뽕인데 대야야? 대야야